난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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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 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난감하네 난감하네 돈 실소 명예실소 몇을 더 실소 세상에 나가긴 더욱 더 실소 어찌 저 험한 세상 간단 말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실세야 난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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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찌 어떤 일이 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왔는디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더 빨리 구는 우뚝키는 중끝이믄 방끝 하청음이 바로 저끼렀다 예 별주부 예 별주부 오는 말이 박수 아름다운 소름 고등학군로 담섬니다 예 별주부 이게 귀에 토끼가 오는 마리 신타이로봄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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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